너무 이쁘다 오빠 티발 씻어야 돼 잠깐만 많은 구이까지 구워 드릴 거고 재배춤 한테 없는 거 있냐고 귀엽다 해줄까?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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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이걸로 얘기했잖아 오늘 하루 종이로 오늘 하루 종이로 오늘 하루 종이로 발견이 되어서 너무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예 하나만 먹어 응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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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제방법은 가자 가자 근데 이건 내가 일부러 서둘러 골프와의 인생에서 베스트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? 루이스카드 루이스카드 자신감 루이스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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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스프름 미인les 루이스프림라 루이스프림라고 미인불 같이 루이스프림라 루이스치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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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이 점점 비모를 담는 기술이 늘어서 그런거 같아 정말? 어때? 좋아 좋아 휴대폰 잘 왔다 굿 괜찮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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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기 좋은데... 내가 추세할게 이거는 약간 액스커피와 돌체 같아요 여기 개민들이 너무 많나 봐 나한테는 없는 적은 그쪽 라인은 많이 있네 보자 약간 습한 가을 느낌? 응 음 스푼도 괜찮네 이거 체계 중에서 스푼이 제일 맛있다 며칠 전에 지은이랑 먹은 집카페는 맛있었거든 이거 거기는 먼저 고르는 게 있었어 삶이 없는 거 있는 거 그게 무슨 거였지? 무슨 벌레오크라? 다 벌레오크라 다 벌레오크라 내가 찍어놔줘 그래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하이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저기 나오는 게 아니라 재주가 집중이 돼서 오면서 어 노래 좋다 오빠랑 오빠랑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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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어보자 많은 부위까지 구워드릴 거고요 재배출이 늑간 쌀 등식 요 선서로 구워드릴 겁니다 생일이야? 인간에? 늑간 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많은 부위여서 더 부족하신 분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에는 조금 지방이 타야 고소한 맛이 없을 때는 일단 드시고 다시 배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트러플 향이 너무 좋아 밝게 나온다? 그럼 좀 이렇게 내리면 되겠지 그래 뭔가 아 키가 작아서 고민이야 그러면 키가 크면 되지 오빠 티발 씻어야 돼 잠깐 내 첫 케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귀엽다 나의 주가 내 첫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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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인데요 제발 이 첫 케이크 내 첫 케이크 내 첫 케이크 이렇게 한 번에 산 때까지 본 모델이 있었다. 한 번에 산 때까지 본 모델이 있었다. 나와버렸네요. 확인하고 가야지. 한 번에 산 때까지 본 모델이 있었다. 한 번에 산 때까지 본 모델이 있었다. 이 영상에서 만나면 안 돼. 나는 내 방향이 있었다. 이 영상에서 만나면 안 돼. 이 영상에서 만나면 안 돼. 안 돼. 이놈의 소금 괜찮나요? 뜯어줄거에요? 맛있어? 정말 맛있다 오빠 생각엔 그 맛이야? 응 인삼의 맛 나가서 신년과 같이 한 번씩 그냥 자유롭게 용자 잘 souple 이제 다 먹어야지 옮차 잘 먹어야지 출고 오늘의 여주! 다음은 치즈, 구독자, 구독자, 명료, 소금, тысяч이 빼면 좋아요 다 먹어야지 아 진짜 그런 건 조심 되시고 그러면 좀 있으시라고 하더니 그런 거 옮겨 다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찾았는데 사람이 남편 타워를 통해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? 엄청나게 바람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허기, 허기!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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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한탄이야! 도움나, 나 지금 이걸로 이겼잖아 오빠가 이거 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지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안 남친 거 가요, 여보? 근데 솔직히 내가 비가 좀 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잘하지, 은혜 좀 가요, 여보? 내가 완벽하게 이겼네? 한양 도선 유적 전시가 아닌데 근데 못 들어가서 그 윤자에서는 머리카락이 안 보이잖아 근데, 여쭈어 바람이 진짜? 진짜 호흡이 같아 오빠의 랩스사랑 깔끔하게 한잔하고 그냥 먹고 놀까? 오빠가 봤는데 원우도, 승우도, 사색이 됐지? 음 저기, 뭐 있나? 한참을 기척이 좀 물이라고 마시려 거슬러 나갔죠 헐 그게 내려놓는데 피야? 아이 네 체